한글자막 by 한효정 인숙희 시인의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인숙희 누군가 그리워지는 날이 있다 눈이 부시게 햇살이 창을 비추고 겉은 자락 살라는 날에 불향이 날리는 들력에 서서 바람을 풉고 싶다 누군가 몹시 그리워지는 날이 있다 자라 자라 비오는 날이면 슬그머니 가슴에 묻어둔 사연 하나 빗방울 수만큼 그리움이 느낀다 누군가 보고 싶어지는 날이 있다 가지마다 눈꽃 피워놓고 가슴에 눈송이처럼 내려가는 설레는 누군가를 기다리게 한다 그런 날에는 함께 살았다 삶의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고 말없이 음악을 들으며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아도 좋고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서로의 마음을 채지 않아도 좋고 사랑에 아파하지 않아도 좋고 그리움을 아리지 않아도 좋으리 그저 마음 편안한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움을 아리지 않아도 좋고 그래서 가슴이 녹음을 click하여 나에게 진심하는 날 그리움이 되었을 때 내가 진심하는 날 그리움이 되었을 때 되는 날은 그리움이 되었을 때 그리움이 되었을 때